안녕하세요. 포카나입니다. 2024년 1월 30일 갭상승 예상종목 분석해드리고 1월 29일 상한가급통주의쇼 테마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023년 1월도 다 지나갔는데 아, 이번 1월은 한국장만 유독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지금 전세계적으로 떨어진 장이 중국, 홍콩, 한국 이렇게만 떨어져있고 나머지는 다 지금 날라가고 있죠. 유럽장 날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미국장 날라가고 있고요. 일본장도 마찬가지 날라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랑 연결되어 있는거에요. 지금 우리나라는 중국쪽의 이슈를 왜 하나도 받지 않으면서 중국쪽이랑 같이 가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지금 시장 상황은 엄청 안좋은 상황에 오늘같은 경우는 특히나 코스닥이 완전히 무저졌고, 여태까지 이제 우리가 테마주라고 얘기를 했던 것들 있잖아요. 기존에 테마주라고 얘기를 했던 것들이 오늘 무너진 종목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일단 신규 상장주들도 많이 무너졌고요. 신규 상장주들도 오늘 박살이 났죠. 신규 상장주. 그래서 전체적으로 코스닥, 선물이랑 선물이랑 코스피랑은 비슷하게 가죠. 그죠. 선물이랑 코스피는 비슷하게 가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는 급락을 했습니다. 자, 이유가 뭘까 가만히 생각을 해봤는데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그냥 단순히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지만 수급이 꼬인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선물은 외인들이 매수했잖아요. 그러니까 잘 버틴 거예요. 거래서도 지금 보면 외인 기간 같이 매수했거든요. 그러면 괜찮거든요. 코스닥, 예. 근데 코스닥은 개인이 매수를 들어왔어요. 개인이 지금 약 5천억 가까이 들어왔는데 자, 개인이 많이 산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우리가 이제 수급을 얘기를 할 때 수급이 단어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수급이라는 거는. 예, 수급이라는 거는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는 주가가 상승하면서 주가가 올라오면서 거래량이 느는 것들 있죠. 우리 무방에서 예전에 교육했던 거래량이 느는 이게 수급이 좋다는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수급 중에서 이제 기관수급 외인수급 개인수급 있죠. 개인수급 근데 많은 분들이 개인이 사면 왜 떨어지지라고 해요. 그죠? 개인이 사면 개인이 매수하면 왜 떨어지지? 어, 기관이 매수하고 외인이 매수하면 오르는데 개인이 사면 왜 떨어지? 일단은 개인은 자금이 다 분산되어 있죠. 기관은 어느 특정한 종목을 매수를 하겠다 그러면은 매수를 하면서 가격을 계속 올립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기관이 기관이 매수를 하는 것들 보면 기관이 오늘도 이제 기관이 매수한 종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관이 매수한 종목들 찾아보려면 여러분들이 여기 그 종목별 종목별 투자자별 매매 종목 요걸 보면 되거든요. 요건가요? 예 요거 아, 요거다. 요거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어, 투자자별 종목 어, 이거 맞는데 그쵸? 예, 코스피 순매수 어? 왜 이렇게 바뀌었지? 이거 아닌가? 어쨌든 예, 잠깐만요. 예, 이거 아닌가? 어딨지? 그 투자자별 매매 종목 미니 투자자별 매매 종목 아닌데 예, 그 기관이 사고 개인이 산 것들 그러니까 기관이 산 것들 외인들이 산 것들은 보통 가격을 올리면서 사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편입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개인 같은 경우는 개인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주가를 갖다가 계속 이렇게 외인들처럼 외인이나 기관처럼 주가를 갖다 이렇게 올리면서 사는 게 아니고요. 개인들이 사면 왜 빠지냐 그 이유를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자, 개인들이 산다는 얘기는 개인들은 위로 치는 것보다는 대체적으로 밑에서 이렇게 받쳐놓죠. 그쵸? 밑에다가 대기를 시켜놓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외인들이 외인들이나 기관들이 던질 거 아니에요. 매도를 칠 겁니다. 그쵸? 그러면 외인들이 계속 매도를 치면서 이게 체결이 되는 거예요. 즉 외인들이나 기관들이 매도하는 물량을 개인이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인이나 기관이 매도를 치는 거를 갖다가 개인이 매수를 하는 거예요. 개인이 물량을 받는다고 보통 얘기하죠. 물량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개인이 물량을 받는다? 그럼 개인도 어차피 물량을 받든 뭐 하든 얘도 개인이 매수로 잡힙니다. 그래서 개인이 매수를 하면 주가가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특히나 많이 빠질 때 보면 대체적으로 거의 개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죠. 왜? 지금 아까도 보셨다시피 개인들이 매수한 이유가 뭐냐면 개인들이 지금 많이 매수를 한 거는 기관과 외인이 던졌기 때문에 그래요. 많이 매도를 쳤으니까 그 물량을 많이 산 거예요. 물론 여기서 주가가 반등이 나온다고 그러면 개인들이 매수를 잘한 거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되면 당분간은 조금 어렵고 만약에 개인들이 많이 매수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무슨 현상이 발생하라냐. 개인들이 지금 현재 돈이 있어요? 없어요? 개인이 생각보다 돈이 없어요. 아마 오늘 신용 잔고 신용 잔고가 아마 많이 올랐을 겁니다. 신용 잔고 개인들의 개인의 신용 잔고가 그러면 개인들이 자꾸 신용을 사서 매수를 해서 종목을 가지고 있으려고 그런다고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죠? 자 개인들이 계속 매수해서 가지고 있을라는데 주가는 계속 빠집니다. 어느정도 빠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자 이제 신용 이 신용 이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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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신용 이 우리가 마진콜이라고 얘기하죠. 마진콜이라고 얘기하는데 돈을 더 늘 가격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돈을 더 못 넣으면 어떻게 돼요? 강제 청단대죠. 강제 청단대입니다. 강제로 매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갖다가 이제 따로 얘기를 하는 용어가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강제 매도가 되는 거예요. 강제 매도가 되면서 주가는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물량이 다 나오면 그 물량 신용이 신용 물량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주가가 오르기 시작하죠. 그래서 오늘같이 개인들이 많이 코스닥을 해서 많이 샀다는 얘기는 바로 반등이 안 나오면 되게 좀 위험한 단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 상황 한번 보겠습니다. 선물부터 한번 보죠. 자 오늘 선물은 진짜 좋았습니다. 선물은 지금 1.2% 올랐어요. 원래는 1.8% 까지 제가 올라온 것 까지 봤었는데 그죠 1.9% 까지 올라왔었는데 막판에 좀 많이 를 보면 알겠지만 아침장에는 조금 혼조였습니다. 그쵸 혼조였다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게 240만원짜리가 나온 거거든요. 급등을 했어요. 매수 요기 또 혼조였죠. 그다가 여기서 이제 매수 매도 요기 매수 컸어요. 그 다음에 요기 매수 매수 매도 요렇게 나왔습니다. 즉 이게 제일 컸어요. 이거 이거 하나면 여러분들은 충분히 오늘 2단까지도 했어요. 그쵸 요게 지금 저같은 경우는 아까 250만원짜리 240만원짜리 이걸로 지금 잡혀있죠. 매수로 240만원짜리 잡혔는데 아까 여러분한테 매수 신호도 드렸고 충분히 여러분들이 매수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장단컨대 주식보다는 선물이 훨씬 더 쉬워요. 주식보다는 선물이 훨씬 더 쉽습니다. 매매를 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아마 매매를 해보시면 아실거에요. 아시겠죠. 자 일단은 요렇게 돼있구요. 시장의 움직임 요렇게 나왔고 자 그러면 우리 사드신호 한번 볼까요. 사드신호 사드신호랑 추세 한번 보죠. 이야 뭐 말이 필요없네. 여기서 그냥 매수 나왔네. 그쵸. 여기서 쭉 해서 그냥 매수 이거 살짝 매도 나왔다. 여기 매수 아 이건 태경산업이네. 죄송합니다. 그치 좀 이상하더라. 자 아침에 시작을 하면서 아침에 시작을 하면서 조금 혼조 했어요. 솔직히 매수 매도 매수 여기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했죠.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매수 이게 다 매수 에요.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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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매수 매도 매수 그 다음에 요건 혼조 그 다음에 매수 마지막에 매도 끝. 큼지막한게 많이 나왔죠. 그쵸. 그러니까 이 큼지막한거 한개 빼놓고는 나머지는 조금 약하겠지만은 그래도 중간중간 움직임 나오는 것들이 있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괜히 선물공부를 하라는게 아니에요. 예. 선물공부를 해놓으세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있죠. pk9.kr 가면 기본적으로 선물 강의가 있어요. 예. 리딩클럽 안오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선물공부를 하셔가지고 이 시장 버티세요. 아시겠죠. 특히 한 2000에서 3000만원 이상 불리시는 분들 있죠. 2000만에서 3000만원 하시는 분들 주식은 1000만원만 하세요. 2000만원이면 주식은 한 300만원 정도만 하시고 3000이면 1000만원 정도만 하시고요. 나머지는 선물공부하셔가지고 선물매매를 하세요. 그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주식을 갖다가 벌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주식이라고 그러면 주식이나 선물 매매해가지고 버티시는 게 그 저렇게 하셔서 분리를 해가지고 매매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오래 버티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 시장 상황 한번 볼까요. 시장 시장 상황 한번 보죠. 자 코스피는 엄청 좋았어요. 코스피는 지금 1.5%까지 올랐다가 끝에는 1%로 줄었는데 그랬고 코스닥이 문제였죠. 코스닥이 어제 상승분을 다 돌렸습니다. 막판에 조금 올라오긴 했는데 지금 별로 흐름이 안 좋죠. 지금 최근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장대원봉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죠? 장대원봉이 나온다는 얘기는 시장이 그만큼 불안하다는 얘기고 여기서는 만약에 확실한 모멘텀이 없으면 못 올라온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제가 일찍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장중에 말씀드렸던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이저 지난번에도 레이저 세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그쵸? 레이저 처음 상장했을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3D DRAM 삼성전자에서 꿈의 메모리 3D DRAM 개발한다는 것 때문에 뉴스가 떴어요. HTS에 뉴스가 뜬 다음에 말씀드렸습니다. 3D DRAM 관련한 거 이거 되게 좋다라고 말씀드렸죠. 그쵸? 말씀드렸는데 얘 상 들어갔고요. 엔캠은 미국 해외 우려집단 가이드라인 본격화 한다는 것 때문에 이거 올라온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액 업체 그쵸? 전액 시젠 오늘 바이오 관련한 종목이 오전에 좋았죠. 여기에 HLB 테라피틱스가 상가면서 바이오 관련한 종목 물론 HLB를 포함해가지고 HLB 관련주들 전부 다 폭등했었고 HLB 테라피틱스도 상한가 같지만 얘 풀리면서 엄청나게 많이 밀린 종목입니다. 시젠이 MS와 기술협력 재부각 해가지고 올라왔고 대양금속 대양금속은 특별한 이슈 없이 올라온 건데 이게 대양금속이 지난번에 경품재질 랑 같이 폭락한 종목이었죠. 그래서 오늘 올라온 거고 바이넥스 오늘 세게 올라온 종목입니다. 바이넥스 진짜 오랜만에 매매한다고 얘기했는데 미국 미국에서 중국 바이오 기업 규제 반사익 관련한 종목으로 해서 움직인다고 이런거 자 이제는 처음에는 반도체 쪽 그죠 처음에는 중국 규제를 한게 배터리 쪽에서 규제를 했죠 그 다음에 반도체 규제 하고 이제 바이오도 규제를 한다는 것 때문에 바이넥스가 오늘 올라온 거고 오늘 바이오주가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에서 바이오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 바이오 기업 규제를 갖다 한다는 것 때문에 그 반사익으로 올라온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상한가는 두 종목인데 우선주 빼니까 하나 있네요 하나 자 레이저 3D 디랭 개발 조직 신설했다 삼성전자에서 어디서 삼성전자에서 그래서 올라온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지금 반도체가 어 일단은 AI 나오고 있고요 그죠 AI 반도체 그 다음에 지난번에는 촉각 반도체 인가요 인간형 반도체라고 얘기하죠 인간형 반도체도 만든다는 얘기 있고 그 다음에 3D 반도체도 만들고 있고 지금 앞으로 이제 새로운 반도체 관련한 이슈들이 계속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 쪽은 계속 이슈를 만드는데 대장 중인 삼성전자는 못 장비업체들이 많이 움직임이 나오니까 반도체 관련주가 뛴다 그러면 일단 매수 일단 단타를 치는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제가 매매한 것들 한번 보죠 여기에 보면 이렇게 보이시면 돼요 지금 HLB 이거 아침에 먹은 거예요 오늘 수익난 거 보면 이거 보고 나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손해난 건 알고 있었는데 너무 어렵더라 자 HLB 테라 테라퓨틱스 자 HLB 테라퓨틱스 이거 상한가 들어갔죠 그죠 이거 상한가 들어갔는데 어 아침에 아침에 따라 들어간 겁니다 아침에 여기서부터 한번 두번 해가지고 매매해서 수익난 거 130만원 HLB 테라퓨틱스 상한가 들어갔고 그 다음에 뒤따라간 게 HLB 어 아닌데 아 HLB 테라퓨틱스가 두번째구나 아 HLB 이노베이션 인가요 HLB 이노베이션 얘는 오후짱에 매매를 했어요 아침짱에도 매매했고 아까 점심때쯤 점심때 저녁에 칠 때 이때 매매하고 오후짱에 다시 한번 급락했다 반등할 때 올라오면서 이게 3번 정도 매매해서 130만원 정도 채웠고 지금 HLB 테라퓨틱스 같은 경우는 한번에서 100만원 그 다음에 사마왕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얘 왜 튀는지 모르겠다고 사마왕관 같은 경우는 병뚜껑 만드는 회사죠 그죠 병뚜껑 병막에 뚜껑 만드는 회사인데 1년에 1년에 몇 번씩 튀기는 해요 1년에 몇 번씩 튀기는 하는데 지금 이거 작년에 입대쯤 작년에 7월에 뛰고요 그 다음에 7월에 튀고 오늘 처음 튀었는데 튄 이유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이거 아침에 수급 들어올 때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자 여러분들 이거요 윗골이 엄청 세게 닿은 종목입니다 무조건 단타로 보세요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그랬잖아요 그쵸 이러고 얘 또 간다 안 간다 예 안 갑니다 사마왕관 같은 경우는 무조건 단타로 보시는 게 정답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뭐 거래량이 터지면서 또 한 번 단타는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냥 단타로만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매수 그쵸 매수 많이 있고 매수가 훨씬 오늘은 계속 시장이 올랐기 때문에 계속 매수로 보는 거예요 짤막짤막하게 그리고 매도도 여기 한 번 있었네요 그쵸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수익 내시면 되고 계속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지금은 주식보다 선물이 훨씬 낫다 그쵸 주식보다 선물이 훨씬 낫다 공부를 하세요 혼자 공부하셔도 되고 뭐 동영상으로 공부를 하셔도 되고 pk9.kr 가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그 모의투자를 같이 하세요 모의투자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증권사 hts에 보면 다 모의투자 하실 수 있어요 선물 모의투자 그러니까 그걸 해가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2013년 12월 이 아니라 1월 29일 상한가급도 이슈요 테마 분석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레이저셀부터 한번 볼까요 레이저셀 자 레이저셀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움직임이 나오면서 예 지난번에 반도체 관련한 이슈 나오면서 한번씩 튀었었죠 그쵸 튀었었는데 오늘 지금 다시 움직임 나왔는데 보시는 것처럼 예 요즘 특징이죠 양봉 나오면 은봉 나오고 양봉 나오면 은봉 양봉 나오면 은봉 양봉 나오면 은봉 하여튼 양봉만 뜨면 무조건 패대기에요 그쵸 이런거는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매매해서 수익 얘기가 힘들어요 자 근데 여기에 이제 추세선을 딱 그려놓으면 얘기가 틀려지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추세선을 갖다가 딱 그려놓으면 어딨죠 추세선이 자 지표 겹치기 아 여기는 없나 자 추세선을 그리면 추세선이 이렇게 따라올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이 추세선을 따라서 움직임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추세선을 갖다가 잘 보면서 추세선이 미끄러지지 않으면 계속 보셔도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체크를 해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추세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해서 이 종목들 움직임이 나올 때 추세를 잘 보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추세라는 거는 추세라는 거는 뭐냐면 정확한 명칭은 이거예요 주가가 움직임이 나올 때 고점과 고점 저점과 저점을 갖다가 이렇게 연결한 선이 이게 추세선입니다 그 중심선이 추세선이죠 여기서 보면 이렇게 가는 게 추세선인데 그 추세선의 특징은 가장 큰 특징은 저점이 저점을 안 깬다 그죠 예 가만히 보면 저점이 저점을 안 깨요 그러니까 저점이 계속 점심점심 올라요 물론 고점은 올라가는 건 당연하겠지만 그래서 이 추세가 단계적으로 계속 이렇게 올라간다고 해가지고 이제 추세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추세선을 보고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상장한 포스뱅크 참 많이 무너졌죠 시간외로 지금 7%인데 내일 이거 아침에 단타 나올 거예요 잘 보세요 포스뱅크가 지금 최고가가 140%뿐이 못 올라갔으면 여태까지 신규상장주의 중목 중에서는 꽃지예요 근데 오늘 날짜가 잘못 잡은 거예요 나를 오늘 신규상장주의 다 박살났습니다 신규상장주 보면 오늘 하안가도 나오고요 여기에 보면 신규상장주들이거든요 포스뱅크 뭐하고 SY스틸 그죠 SY스틸 대교고 하나 오르고 나머지는 거의 다 무너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나를 잘못 잡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포스뱅크 근데 단타는 나왔죠 그죠 포스뱅크 저도 두 번인가 단타를 친 것 같은데 여기서 아침에 처음에 움직이는 나올 때 요 때 여기서 한번 두 번 정도 나왔는데 무너질 때 신규주가 무너질 때는 절대 건들면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엔캡 자 미국 해외우려집단 가이드 본격화 전액업체 수의 기대감으로 올라온다 자 이거는 지난주에도 지난주 금요일날 설명을 해드린 것 같은데 시간으로는 밀렸네요 엔캠 올라왔습니다 엔캠도 마찬가지에요 수급이 들어오면 패대기 여기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조금만 수급만 들어오면 이제 무조건 매도에요 와 요즘 연속으로 이렇게 양봉이 이렇게 연속으로 뜨는 거 오늘 진짜 없었어요 이렇게 뜨는 거 있죠 대체적으로 올라오면 바로 패대기 오늘 대부분 다 종목들이 이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엔캠 같은 경우도 그랬고 시젠 바이오즈 올라오면서 시젠 움직임이 나왔죠 시젠 같은 경우는 MS와 협력을 한다는 얘기가 있네요 MS 협력 기술협력 기술협력 관련한 MS는 마이크로소프트죠 예 자 이런 용목이 별로 없었어요 시젠 그래서 오늘 아침에 먹기는 좋았는데 요거는 너무 짧게 먹은 거 같아요 쭉 올라와 버렸죠 그죠 그래서 어 그 특별히 뉴스가 나와서 올라온 게 아니기 때문에 시젠 같은 경우도 뉴스가 없었거든요 그죠 그래서 오늘 얘만 단독으로 올라온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양금속 대양금속은 지난번에 예 그 영풍재질이랑 같이 무너졌던 종목인데 뭐 급락했다가 다시 반등하고 올라오는 종목인데 이런 종목은 그냥 수급 들어올 때 스켈핑 정도 예 근데 스켈핑도 좀 치기 어려웠어요 얘도 얼음된 다음에 계속 밀리고 그래가지고 좀 어려운 종목이었습니다 HLB 테라피틱스 이거 상들어갔다가 무너진 종목이죠 아침에 일찌감치 상들어갔다가 한번 무너졌다 두번째 무너지고 못 올라가고 시간으로 2% 매드팩토 자 제약 바이오 관련한 종목 키트루다 병용 대장암 EB3상 미국 FDA IND 승인 임생 본격 시작한다 뭐 이런 뉴스가 떴나 보네요 어 네 대장암이기 때문에 올라오는 것 같고요 이게 뉴스가 언제 떴죠 뉴스도 없는 것 같은데 뉴스 없이 올라오는 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수금만 보고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SY 스틸텍 SY는 말고 SY 스틸텍 SY 스틸텍 신규 상장주였죠 그죠 신규 상장주인데 오늘 유일하게 올라온 종목이에요 건재아재 관련한 종목이고 특별한 이슈 없습니다 이게 이제 얘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한 이슈로 해서 움직임이 나왔던 종목이죠 바이넥스 이거는 제가 바이넥스가 처음 올라올 때도 진짜 오랜만에 올라온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거래량 터진 게 언제 있었냐면은 어 2022년 4월달에 한번 이렇게 터지고 처음 터지는 거예요 거래량이 거래량이 뭐 많이 터지긴 했죠 천만주 이상 터졌는데 1년에 한번 터지는데 작년에는 한 번도 안 터졌고 올해 처음 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오랜만에 반갑더라고요 옛날에 바이넥스도 삼성전자 그 삼성바이오피스 올라온다 바이오 삼성바이오 올라올 때마다 움직임이 나왔던 종목인데 어쨌든 바이넥스도 많이 빠졌더라고요 그쵸 네 어쨌든 요것도 미국에서 중국 바이오 기업 규제 반사의 기대감으로 해서 바이오시밀라 관련한 종목으로 올라온 거고 시간으로 6% 올라왔는데 요것도 내일 단타 가능합니다 아침에 리딩클럽에 드렸던 홍구석유 그쵸 네 홍구석유 말씀드렸죠 요거는 아침에 시가 매수를 시켜드렸는데 시가 매수를 한 다음에 아침에 무조건 빼더라고요 뺐다가 그래서 빼길래 정리시켰는데 그 다음에 갑자기 급등을 해가지고 올라온 종목 다시 한번 매수신호 드렸죠 예 만 4백 50원인가요 요기서 매수신호 드렸는데 어 만 2천원까지 올라갔으니까 뭐 충분히 움직임 나왔고 요거는 미국의 사망자 발생에 따른 중동 불안감 고조 관련한 이슈로 올라온 거고요 YCM 뉴스 뜬거죠 유리반도체 자 YCM YC캠 YC캠 같은 경우는 이거 얘 유리반도체로 해서 움직임 나왔고 유리반도체 관련한 종목은 이거 말고도 하나 더 있었는데 걔는 별로 안 움직였어요 자 뉴스가 뜬 다음에 급등을 했죠 근데 급등을 했다 빠졌다가 다시 올라왔죠 리딩클럽에는 제가 매수신호를 드렸어요 이거 너무 이거 처음 나온 뉴스고 이슈가 좋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레이저셀 얘도 말씀드렸구나 그죠 레이저셀 여기서 아까 매수신호 드렸었고 그 다음에 아 필옵틱스 필옵틱스도 글라스기판 요거 관련한 이슈였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레이저셀이고 어 이행가 이건 CU 박스 아니네 죄송합니다 YCM도 뉴스 뜰 때 뉴스 뜬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YC캠 단타치시라고 단타치시라고 신호는 드렸어요 근데 얘 밀려서 저점에서 올라올 때 요기서 매수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부터는 좀 세게 올라왔죠 YC캠 그 다음에 이마트 이마트는 아예 손을 못됐는데 자 이마트에서 자사주 제도 개선 기대감 스타필드 수원 의무 휴업 폐지 뭐 여러가지 호재로 해서 이마트도 아침에 꾸준하게 올라왔죠 아침에 실제적으로 움직임이 아침에 시작할 때는 별로였는데 갑자기 수급이 들어오더니 계속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이마트뿐만 아니라 롯데 그 롯데 쇼핑 그죠 롯데 쇼핑도 같이 움직임이 나온거죠 롯데도 뭐 롯데마트 때문에 그렇겠죠 그죠 예 얘도 8% 올랐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단타 칠만한거는 내일 레이저셀 조금 더 나올 것 같구요 이슈 좋구요 레이저셀 움직임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바이오는 단발로 보시는게 좋구요 엔캠까지는 엔캠 그래 엔캠도 괜찮겠다 엔캠 괜찮고 아까 말씀드렸던 바이넥스 그죠 요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마트도 바닥에서 처음 올라온거니까 얘도 조금 더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쵸 처음 올라온거니까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호재가 지금 계속 터지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라 보시면 될 것 같구요 자 2023년 1월 30일 갭상승 예상종합 한번 보죠 어 대유플러스가 여기 있는데 대유플러스로 뉴스가 떴어요 그것 때문에 올라온 겁니다 대유플러스가 주간 매각 매각 주간사 선정 매각 추진 예 대유에이텍 올라온건데 얘는 그냥 그런가보다 하시면 돼요 자 리튬포스 리튬플러스 무수 수산화 리튬 생산 성공 배터리 소재 수출 박차 뉴스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리튬포스 올라왔고 하이드리튬도 같이 움직임 나온겁니다 그쵸 그래서 지금 움직임 나온거 대유에이텍 같은 경우는 그냥 그런가보다 하시면 되구요 예 상한가 같지만 그 다음에 리튬포스 리튬포스도 요게 지금 리튬플러스 때문에 올라온거죠 예 리튬포스도 바닥이고 리튬플러스가 무수 수산화 리튬 생산 성공했다는 것 때문에 배터리 소재 수출 박차 기사 때문에 올라온거기 때문에 얘도 그냥 패스 하이드로 리튬도 마찬가지 하이드로 리튬도 와 엄청 빠졌네요 6만원짜리가 6만원 찍고 지금 5천원까지 빠졌으면 얼마가 빠진거에요 95% 빠진거죠 95%도 더 빠진거다 90% 빠지면 6천원니까 90%정도 빠진거 90% 조금 더 빠졌네요 와 진짜 많이 빠졌다 하이드로 리튬 리튬포스 아직도 가지고 있는 분 있을걸요 저 꼭지에 잡고 리튬포스 3만 5천원인데 지금 5천원 와 무섭다 무서워 그러니까 손절을 못하면 큰일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대유플러스가 M&A 추진 3일 회계 법원으로 선정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런건 안보시는게 좋아요 대유플러스 동전주는 안건드리시는게 좋습니다 자 센코 자 후각센서 관련한 종목 지난번에 급등을 했다가 오늘 쉬었다가 올라왔는데 내일 오히려 센코 같은 경우도 괜찮을 것 같아요 차트 포스뱅크 포스뱅크 요거 오늘 급락하고 내일 아침에 단타 나올겁니다 바이넥스 바이넥스는 지난번에 한번 급등을 한 다음에 수급 들어오면 그 다음날 죽어버리거든요 요거는 패스 하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IMT 자 요거 그 3D 3D D램인가요 관련한걸로 해서 이슈 돌았는데 시간에로 5% 올랐습니다 HLB 생명과 요거 아까 말씀드렸던 그 리보세라 세라닙 미국 FDA 품목 허가 기대감으로 올라온거 HLB 그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구요 시간에로 4% SNU 음? SNU 아니에요? 맞는거 같은데 SNU 없네 잠깐만요 SNU는 맞죠 아 SNU구나 어 맞는데 종목이 안떠요 그냥 넘어갈게요 예 요거 특별한 뉴스 없고 어 시간에로 JTC가 올라왔는데 요거 일본 면세점 관련한 종목이죠 그쵸 예 요거 뭐 일본 면세 일본 관광객 늘어나는거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람 테크놀로지 자 반도체 관련한 종목 예 시간에로 4% 올랐습니다 자 내일 본다 그러면 요 앞에 있는 종목보다는 오히려 센코 포스뱅크 두 종목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그냥 패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즘 매매를 해보면 야 주식으로는 이제 점점점 힘들어겠구나 앞으로도 얼마나 더 힘들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드리는게 있죠 자 여기서 힘들다고 그만두실거면 안하시는게 정답입니다 그런데 예전부터 주식은 쉬운 적이 없었어요 계속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실력을 키웠고 그래서 버틴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지금 가장 필요한거는 빠른 매매 그죠 빠른 매매 빠른 매매가 필요해요 그리고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나마 정보가 있으면 조금 더 빨리 매수를 왔어요 뉴스 이제 뉴스 뜨면 죽어버리는거에요 그죠 그리고 손절익절 손절이랑 익절 꼭 잘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예 조금 힘든 장이지만 잘 버티시기 바랍니다 아마 오늘 코스닥이 빠지면서 거래량이 많이 터져가지고 조금 더 빠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 꽉 물고 잘 대응해서 수익 내시기 바랍니다 이상 포카나인이었고요 모두 성투하시고 수익 많이 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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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